안녕하십니까 공명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지금 나라위를 도맡아하는 집권예당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경제 문제 관해서 세 가지가 눈에 도드라지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돈을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가를 잘 모릅니다. 돈을 직접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채 그러니까 빚을 짊어지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또 모릅니다. 빚을 갚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모르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시장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또 모릅니다. 시장의 보복이나 시장의 배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시장적인 그런 정책이나 제도를 남발하는 데 익숙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지난해 후지필름의 부활의 신호탄을 쓴 고모리 시계타카 후지필름의 CEO이자 해장이 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본업인 필름 시장이 소멸되면서 후지필름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기사회생하게 됩니다. 이 주역이 바로 고모리 시계타가 씨입니다. 올해로 그는 17년째 CEO를 맡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만 하더라도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지필름의 2000년 전후를 보면 아주 암담합니다. 2000년 이후에 필름 시장은 매년 20에 3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당시 후지필름 매출의 60% 이익의 3분의 2가 필름에서 나왔습니다. 2010년 무렵이 되면 시장규모가 전성기의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후지필름은 2006년부터 2006년 1년 반에 걸쳐가지고 필름 사업 종사자 1만 5천명 가운데 5천명을 구조조정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우리가 흔히 방어적인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방어적인 조치만으로 회사는 회생되기가 힘듭니다. 뭔가 새로운 수익을 만드는 데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 계속해서 구조조정이 구조조정을 낳고 또 그 구조조정이 구조조정을 낳아가지고 쪼그라들면서 결국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장규모가 축소된다면 기존 비즈니스로는 이익을 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에 더하면 기존 비즈니스로는 생존조차 확보가 안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07년도에 화장품 업계에 도전하게 됩니다. 사실 사진필름과 화장품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사진필름의 주된 원료는 젤라틴 그러니까 콜라겐입니다. 인간 피부는 70% 정도가 콜라겐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의 윤기와 활력과 생기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후지필름은 그 콜라겐을 사진필름 기술 개발에 도량해서 80년 넘게 연구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기사회생의 큰 도약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마치 인간의 피부가 노화하는 것은 산화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산화는 사진의 빛바렴 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열화를 막으려면 어떤 물질을 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후지필름 내부에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안티에이징 화장품에 적용해서 대박을 수확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2008년 3월부터는 일본의 중견 제약회사인 후지화학공업을 인수해서 본격적으로 제약업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 제약업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후지필름과 쌍벽을 이루었던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코닥은 14만 명의 고용을 한때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5월에 131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파산신청을 내고 맙니다. 극심한 구조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겨우 파산위기를 모면한 코닥이지만 현재까지는 거의 명백을 유지하는 그런 회사로 군소회사로 남았습니다. 그때 7월 29일날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닥사가 미국 정부의 지원과 함께 코닥 제약사로 전환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약 7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107억 원 정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그동안 의약품의 원료 생산을 중국과 인도에 의존해 왔는데 이를 국내 생산으로 바꾸는데 그 적임자가 바로 코닥 하악이라고 판단해서 연방정부의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짐 콘티넨지아 코닥 회장은 앞으로 원료 제조가 코닥 매출의 3,40%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에 순식간에 코닥의 주가가 300% 정도 급등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코닥이 후지필름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부활의 역사를 쓸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코닥과 후지필름이 걸어왔던 길은 우리와 우리 사이에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모든 것은 변화고 그것에 맞춰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해 나가지 않으면 영광이나 성공이나 번영은 한때의 기억 속에만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후지필름과 코닥의 운명을 갈랐던 것에 대해서 고모리 시케타카 후지필름의 회장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회사가 할 것이라는 그런 유연한 자세가 결국 코닥과 후지필름의 운명을 갈랐다. 유연한 자세가 코닥과 후지필름의 운명을 갈랐던 겁니다. 유연해지지 않고 딱딱해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새삼 우리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두 회사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families who put it up Modern Table University 유연해 There沒有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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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